물이 그러니까 그 물새를 못 당해 주인이 식당 주인이 수도새를 그러니까 하이다리를 왕창 부어요 퍽퍽퍽 씻어가지고 벚금 있는 그대로 갖다가 언제 뒤집어나 그래 그 그릇에 국을 떠서 여러분이 먹으면 요양병원에서 씻는 그릇 있죠 그릇 여러분 그릇 있잖아 그 그릇하고 음식이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빨리 빨리 죽는 걸 자식들이 원하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 때나 깨끗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요양병원은 욕하는 게 아니라 좀 정신 차려야 돼 설거지 하는 사람이 설거지 하기 귀찮으니까 나도 설거지 많이 해봤잖아요 몇 백 명 분을 그 대신 저런 좋은 게 설거지는 안 많아요 밥그릇이 손님들이 다 지가 닦아서 자기가 닦아 먹어 그래서 닦아가지고 김치 하나를 딱 남겨놔가지고 김치나 닭강을 남겨놔가지고 그릇을 씻혀가지고 그 물을 마셔야 돼 그 찌꺼기가 요만큼 더 나오면 걸려요 그걸 아기가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밥그릇을 마지막에 헹군물이 있어 그거는 바다에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저 갖다 붓는 데가 있어 그 귀신이 있다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 배고픈 귀신이 그 물을 먹어 그 밥 냄새가 나겄지 그러니까 밥을 깨끗이 씻혀서 절 에서는 쓰레기가 나와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환경오염은 불교가 그걸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밥을 싹 씻혀서 설탕 마셔 버려 그리고 맑은 물은 싹 그다 부어요 물통에다 부어 내주고 찌꺼기는 마셔 버려야 돼 그럼 그 맑은 물에도 밥풀 냄새가 있다는 거야 그건 아기가 먹으라고 저 바깥에 절에 가면 돌메 요렇게 해라는 데 있죠 고기가 아기가 있는 데야 고기 부어주면은 고기 물을 아기들이 먹고 사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는 안 해 안 하는데 요양병원 같은 데는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귀찮아 가지고 어떻게 설거지 하겠어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식당 같은 데 설거지 하는 때는 하이타이 있잖아요 하이타이 왕창 부어 가지고 하이타이가 씻혀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릇을 닦으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물이 그러니까 그 물새를 못 당해 주인이 식당 주인이 수도새를 그러니까 하이타이를 왕창 부어요 굳퍼부로 싣혀 가지고 볶음 있는 그대로 가 얹히지구나 그래 그 그릇에 국을 떠서 여러분이 먹으면 위암이 걸리는 거야 대장암이 걸리고 그게 하루 나가서 밥 잘못 사먹으면 걸린 거야 몸속에 하이타이가 엄청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하이타이 팔게 할까 . 완전히 친환경에다가 인간이 둘러 마셔도 괜찮은 하이타이.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하이타이 는 믿을 수 있을까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. 나는 그런 세시한 부분까지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다 바꿔 가. 계획이 서있어. 맞죠 어릴 때 설거지를 많이 해본거야. 맞아맞아요 아 이놈은 그릇에 하이타이 부서 막 여러 사람을 씻었는데 이 물을 계속 수도를 털어놔도 그릇에 100개만 대봐. 수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다섯 번 헹권돼도 먹금이 나오네 그러면 그 물만 털어놨다가 볼일 보게.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시큼은 국물에서 건네가지고 뒤집어 놔. 뒤집어 놔. 그걸 가지고 자꾸 밥을 먹으니까 그냥 노인들이 아이고 내 배야 아이고 대자기야 뭐 이러다가 그냥 암이 걸리는 거야. 여러분들이 안 좋은 식당에 밥을 사 먹으면 위험한 거야. 알겠죠 그럼 뭣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얹히고 막 소화가 안되고 그런 뭐가 들어갔죠 음식에 하이타이가 많이 들어갔다 소리야. 그럼 나한테 와서 총재님 밥을 먹는데 배가 이상하죠 그래 내가 고쳐 죽인 교재한테 하이타이 먹었구나 소화.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험한 요소 에 여러분 자식들이 놓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가서 돈 엄마가 돈 적혀주니까 싸구리 음식점 가서 그냥 싸구리 인스턴트 먹는다 먹는데 하이타이 먹고 나오는 거야 나는 속으로 가슴 아파.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면은 가슴 아파 안 아파요 고급 음식점에도 물론 그렇게 하겠 지만은 대부분의 음식점에 갑자기 시청에서 들이닥쳐서 그릇 조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있어요. 알겠습니까 갑자기 손님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릇 가지고 와 딱 갖다 기계를 딱 들이닥니까 하이타이 양이 오버야 그래 안 그래요 너가 무슨 하이타이 써서 가져와 딱 가지고 이거는 독성이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런 하이타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지도 못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 하이타이.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탁탁 하면은 못하겠지 그죠 엎어서 엎어난 그릇을 가져오라는데 가서 갑자기 보니까 깨끗히 안 씻었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 대신 국가에서 식당의 수도세 는 국가가 70%까지 깎아줘. 알겠 습니까 막 썩 그런 만큼은 좀 깨끗이 씻혀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국가가 그런 면에서는 식당 업은 상당히 배려를 해주고 한편으로는 통제를 하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위생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뀔 게 수백 가지야 알겠죠 네